되지 않았지만 나폴리에서 최고 맛집으로 입소문난 소료빌로 이곳에서 맛볼 피자는 바로 멸치 피자입니다. 브라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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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멸치 아 여기 멸치가 있네 이거 멸치 멸치 나폴리에서 보양의식으로 통하는 멸치 피자 아 이거 어떡해 너무 맛있어. 나 정말 여기 살고 싶어. 전혀 안 빌리고 담백하면서 짭짤하니 정말 맛있어. 아 이것도 먹어야지. 이야 또 이거 내가 내가 좋아하는 매운 피자 이것도 아 이거. 아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심장을 한마디로. 천국 천국 정말.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피자의 맛입니다. 둘이 먹다가 하나가 사라져도 오늘 나폴리 피자 맛의 비비를 찾아 주방까지 공략. 제가 직접 피자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. 도핑을 한 피자를 화덕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마지막 단계. 아 이거 재밌어 이거. 그리고 이 가을이가 보안다. 그리고 이 가을이도 좋아. 이제 또 이 가을이도, 이 가을이도, 이 가을이도, 이 가을이도. 바라보 바라보다라. 이 가을이도 매일 두개 이 가을이도. 이거 재밌다 이거 제 손으로 난생처음 만든 피자를 나누어 먹는 맛이란 정말 최고였습니다 뭐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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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폴리 피자가 맺어준 소중한 여전 저의 이태의 우리 친구들입니다 나 몰래 비자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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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아 혹시